안녕하세요 크리프토노마드입니다. 요즘 전세계에서 쏟아지는 비트코인 관련 스탠스를 보면 정확하게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꼽자면 선택 그리고 억압입니다.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흡수하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가상화폐를 범죄 세력처럼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존재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롱포지션과 비트코인 시세를 주저앉히려는 쇼포지션이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것만큼 거시적으로는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커다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신 뉴스들을 통해서 전세계 국가와 기업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요소로 평가받는 크립토커런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지구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 전통 금융기관을 꼽으라면 단연 비자입니다. 비자는 최근 4개월 동안 암호화폐 파트너십이 43%나 증가했습니다. 비자는 현재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등 굵직한 암호화폐 기업 쉬운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4개월 전 35곳이었던 게 쉬운 곳으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늘어났다는 것은 비자가 이들 암호화폐 기업들과 함께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출시했거나 또 출시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신용카드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 세계 최대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제휴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코인베이스 비자카드로 코인베이스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존 대표적인 금융기업으로 꼽히는 비자는 그 어느 신용카드 회사보다 발빠르게 크립토커런시를 수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기업과 제휴를 하면서 최대 목적인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이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비자의 이런 대응은 트렌드를 읽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비자는 2021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연계 카드 사용이 무려 10억 달러를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비자 CFO인 바스산트 프라부는 우리는 가상화폐 사용이 더 용이하고 더욱더 다른 화폐와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우리 고객들이 다양한 거래소에서 많은 가상화폐를 매수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자는 이미 가상화폐를 다른 화폐와 동일한 수준으로 놓고 수익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최근 리플 이슈가 거론되면서 리플랩스가 SEC 소송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플넷 에코 시스템을 진화시키려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리플랩스는 토큰이 상용화된 미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또 팔고 자산을 관리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플랩스의 지향점이 최근 세계 경제 포럼 WF가 발표한 예측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면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27년까지 세계 GDP의 10%가 토큰화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미 토큰 경제가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려 전 세계 GDP의 10%가 몇 년 지나지 않아 토큰화 될 것이라는 꽤 전폭적인 예측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는 암호화폐 사용자가 1년 동안 11배나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터키 암호화폐 거래소 파리부가 조사한 내용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는데 핵심은 터키 시민의 비트코인 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6천명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를 한 비율은 0.7%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1,400명 가운데 7.7%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해봤다고 밝히면서 무려 1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터키 암호화폐 거래소 파리부 이용자 수가 60만 명에서 1년 사이 400만 명으로 늘어난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암호화폐가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화폐로서 자리잡고 일상 속에 자리한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비자와 세계 경제 포럼 또 터키 사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분명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이슈들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현실과 달리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각국의 움직임 역시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가격 변동과 사이버 절도, 돈 세탁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으로 상품 서비스 결제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을 보면 태국 중앙은행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자산은 법정 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제용 디지털 자산이 널리 보급될 경우에 증권거래위원회,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경제,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 파니페이가 디지털 화폐는 금융 안보와 사회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태국과 중국은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가상화폐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국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EO가 공개서환을 발표했는데 단순히 입장 발표가 아니라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나름의 통찰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창펑자오는 각국의 규제와 관련해 규제가 정비되는 것은 긍정적인 경향으로 업계가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지금도 암호화폐가 세계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각 국가와 지역의 명확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규제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심플한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펑자오는 암호화폐 보급과 발전이 자동차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창펑자오는 자동차가 처음 발명됐을 때 신호등이나 안전벨트가 없었고 규제할 법도 없었다면서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사이에 제도와 법이 정비됐다며 암호화폐의 발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사실 뻔했습니다. 굳이 각국 정부의 규제 이슈에 반발할 이유가 바이낸스로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고 그런 건전한 규제는 모든 투자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투자의 건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건전성을 키우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택과 억압.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에 더 가까우신가요? 투기성 목적이라면 그게 뭐든 중요하지 않겠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비트코인 흐름이 조금 나아지려나 싶을 때 쇼포지션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금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든 실시간으로 바라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나름입니다. 가상화폐의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과 포용을 선택하신 것이라면 좀 더 긴 호흡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도 지금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